인천의 대표적인 신도시인 영종국제도시를 중심으로 중구의 도시농업인구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중구에 따르면 지난 23일 기준 농지현황과 소유이용실태가 적힌 농지원부에 중구농업인구는 5,930명이며 농가는 2,658곳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지난 1월 집계된 4,276명에 농가 1,841곳보다 27.9% 늘어난 수치입니다. 중구가 경기도에서 인천으로 편입된 1989년 1월 1일 기준 전체 농지면적은 1,200헥타르였지만 현재 585헥타르로 절반 넘게 줄어든 반면 농업인구는 늘어난 겁니다. 구는 농업인구가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병충해 약재보조나 밥비닐 설치 등 농가 지원 사업 예산도 이에 맞게 늘려나갈 방침입니다.